이 대목을 인용을 많이 하잖아 대지한테 진부를 던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건데 어디서 나온 거다가 말도 안 하고서는 지금 막 쓰잖아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산상수은 영어로 통독 암송 5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매튜 7.6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다함께 구호에 칠까요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인통 설날 연휴 지나고 첫날입니다 설날 연휴 동안 숙제 내준 거 다 하셨나요 재밌었죠 영어는요 이게 자꾸 이 강좌를 유튜브로 듣다 보면 강좌만 감상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 감상만 그리고 재밌어요 재밌지 물론 내가 얼마나 재미나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감상만 하고 가면 그냥 나중에 영어 하라고 하면 강의 들을 때 재밌었어요 그러고 만드니까 뭐 남는 게 있어야지 농사를 줬으면 좀 챙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해드린 거니까 시간 날 때마다 다시 불러서 자꾸 하세요 영어는 제아무리 재미나고 영양가 읽는 걸 읽어도 뭐를 해야 된다 입으로 소리 내서 하지 않으면 그게 추수가 되지 않는다 라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한테 영어 터지는 비결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연락에 기도해 가지고 얻은 비결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맨날 듣기만 하고 은혜로웠어요 재밌었어요 그러면 그냥 평생 그냥 은혜롭게 영어 못하고 사는 거야 아시겠죠? 자 잔소리 그만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 You hypocrite 너희들 위선자들아 First take the plank 널빤지부터 꺼내라 Out of your own eye 네 자신의 눈에서 널빤지부터 꺼내라 And then 그러면 You'll see clearly 너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뭘 하는데? To remove the speck 그 speck을 T를 꺼내는 게 From your brother's eye Brother's eye에서 speck을 꺼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들어볼까요? Do not give dogs what is sacred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s If you do They may trample them under their feet And turn and tear you to pieces 자 볼까요? Do not give dogs Do not give dogs 개들에게 주지 말아라 여기까지만 봐서는 개들을 주지 말아라인지 개들에게인지 그 다음을 봐야지 합니다 What is sacred? Sacred 한 것을 무언가 sacred 한 것을 Sacred이 뭐예요? Sacred Sacred이 신성하다는 거예요 신성하다 What is sacred? 신성한 거를 개들한테 주지 말아라 주제가 바뀐 거 같죠? 신성한 거를 개들에게 주지 말아라 또 있어요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s Do not throw your pearls Throw 던지지 말아라 Your pearls Pearls가 뭐예요? Pearls Pearls가 진주죠 진주 진주가 이 발음이 재밌어요 P, E, A 꺼진 나간 다음에 R, L이잖아요 이 R 발음과 L 발음을 둘 다 발음해요 그래서 L, R까지만 하면 Pearl 하고 혀가 뒤로 말리잖아요 Pearl 그 다음에 L은 이게 앞에 잇몸을 때려요 Pearl Pearl 한번 해보세요 놀지 말고 Pearl 천천히 하면 Pearl 이렇게 돼요 빨리 하면 Pearl 원어민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s OK 이거 그냥 흉내내면 안 돼요 내가 가르쳐 드린 대로 R 발음까지 해서 혀를 뒤로 약간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잇몸을 때리면 돼요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s OK 아주 잘하죠 원어민이 진짜 원어민이야 그치? 발음하는 거 보니까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s 너희들의 진주들을 돼지한테 던지지 말아라 이 대목을 인용을 많이 하잖아 돼지한테 돼지목의 진주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건데 전부 그냥 어디서 나온 거다 말도 안 하고서 막 쓰잖아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s 돼지들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If you do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They may trample them They may trample them 트램플은 몇 번 했죠 트램플 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내던져서 사람들이 트램프를 하는 수밖에 없다 앞에서 한 적이 있잖아요 They may trample them 짓밟아 버릴 것이다 개와 돼지들이 짓밟아 버릴 것이다 어디에다가 Under their feet Under their feet 그들의 발밑에다가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개한테 뭐 거룩한 걸 던져주거나 또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줘 봐야 걔네들이 고맙다고 그러겠어요 그냥 왜 먹을 거 안 주고 이런 거 주는 거야 그러면 And turn And turn 돌이 익혀서 And tear you to pieces And tear you to pieces 너희들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조각조각 찢어버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갑자기 개한테 거룩한 걸 주지 말고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They may trample them 그들을 발로 짓밟아 버리고 Turn 돌이켜서 Tear you Tear 찢어버릴 것이다 Tear you to pieces 너희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이게 이제 주석책을 읽어 보니까 앞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비판하지 마라 또 네 형제들에게 잘해줘라 또 네 형제 네 눈에 들뽀부터 빼내지 왜 형제들의 작은 잘못을 자꾸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아주 악독한 영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들 그 당시에는 바리세인들이에요 바리세인들 석유관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대할까 해서 거기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개들이라든가 돼지라든가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리세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리세인들 석유관들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성령을 해방해요 성령을 의도적으로 해방해요 그래서 개돼지 같은 자들 이라고 야단을 막 치고 그럽니다 바리세인들과 석유관들이 예수님을 붙들어가지고 병 고쳐주니까 좋아서 아 우리의 예수님 구세주 그러고 따라다니다가 표변해가지고 잡아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세인들과 석유관들한테 뭐라고 욕을 야단을 치시는가 하면 이 뱀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야단을 치시잖아 그게 대상이 바리세인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리세인들을 놓고서 천국복음 같은 것은 얘네들한테 하지도 말아라 천국 What is sacred 천국복음이야 돼지들한테 진주를 던지지 마라 If you do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They may trample them 그들은 발로 짓발로 오리고 under their feet 발밑에다가 and turn 돌이켜서 tear you to pieces 너를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이제 실감이 좀 나죠 자 한번 더 가봅시다 개들한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s Do not throw your pearls 내 진주들을 돼지한테 던지지 말아라 If you do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They may trample them 그들의 그것을 짓밟고 발밑에다가 발밑에다가 그리고 돌이켜서 and tear you to pieces 너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굉장하죠 자 들어봅시다 Do not give dogs what is sacred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s If you do They may trample them under their feet and turn and tear you to pieces 한 번 더 Do not give dogs what is sacred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s If you do They may trample them under their feet and turn and tear you to pieces 자 따라해 볼까요 Do not give dogs Do not give dogs what is sacred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s If you do They may trample them under their feet and turn and tear you to pieces Do not give dogs what is sacred Do not give dogs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s If you do They may trample them under their feet and turn and tear you to pieces Shadowing Do not give dogs what is sacred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s If you do They may trample them under their feet and turn and tear you to pieces 한 번 더 Do not give dogs what is sacred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s If you do They may trample them under their feet and turn and tear you to pieces 한 번 더 Do not give dogs what is sacred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s do not throw your pearls If you do They may trample them under their feet and turn and tear you to pieces 자, 재밌죠? 자, 그럼 엄지척 좋아요 눌러서 추천해 주시고 아직도 구독증이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은 구독을 눌러서 구독증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를 눌러서 이 좋은 강좌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강의 동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꼼꼼하게 하시고 약 10분간 반복 낭송해서 이 멋진 예수님의 말씀이 입에서 술술 나오도록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죠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Judging Others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For in the same way you judge others, you will be judged, and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of sawdust in your brother's eye, and pay no attention to the plank in your own eye? How can you say to your brother, Let me take the speck out of your eye, when all the time there is a plank in your own eye? You hypocrite! First take the plank out of your own eye, and then you will see clearly to remove the speck from your brother's eye. Do not give dogs what is sacred.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s. If you do, they may trample them under their feet. And turn and tear you to pieces.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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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